HERSE 성서윤 의원 성격 나눔 방송 나눔 수다방 4화 시작 합니다 우오오우! 네 우리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자 기획부장 황병원 국장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병원 국장입니다 우리 기획국의 홍일정 백서연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서연 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팀장 신현욱 간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다녀와서 시원한 상태입니다 요즘 수련회 기간이죠? 교회마다 저희 직원들도 다 수련회 가고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바닷가로 갔거든요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드셨구나 이렇게 감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이 자꾸 뛰어들려고 해가지고 저도 끌고 들어가고 그래서 감상하는 바다는 저희가 정말 좋아하지만 뛰어드는 바다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목이 약간 쉬신 것 같아요 교회마다 바닷가로 수련회 가면 집을 던지는 국룰 아닙니까? 청소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되면 관심있는 자매가 드슥 다가가가지고 막 이렇게 빠뜨리려고 하고 근데 그래도 목사님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가깝게 편하게 잘 지내시네요 아이들하고요? 다행히 사역의 척도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친근하게 와서 괴롭히느냐 괴롭히지 않느냐 사역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의 척도가 아닌가 하시지 저도 기억나는 게 어린이부 할 때였는데 어린이부 예배실에서 애들 막 놀고 있고 엎드려가지고 책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1학년 여자애가 제 등에 앉아가지고 에헤! 이러고서 내 목사님 등에 앉았다 이러니까 다른 1학년 꼬맹이들이 에헤! 이러고 제 엉덩이에 한 명 또 앉고 제 등 쪽에 또 한 명 앉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한 서너 명이 깔려가지고 아 귀여워! 이렇게 좀 하다 하고 장난했는데 저는 그런 게 영광의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면 그렇게 와서 짓밟고 깔고 앉고 서영환 사님도 수련회 다녀오셨죠? 네 저는 온가족 수련회로 다녀왔는데 교회 차원에서도 한 8, 9년 만에 열었던 거라 되게 의미가 있었고 깐난 애기부터 은퇴하신 장로님까지 온 세대가 함께 하다 보니까 되게 새로웠고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힘든 수련회였다고? 아 네 일단 쾌적한 수면은 포기를 할 거야 아무튼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균 수련회 가면 숙소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거의 랜덤으로 되고 난민처럼 이렇게 몰려서 짜기도 하고 대규모로 수련회 갈 때는 어떤 시설적인 부분에서 깔끔함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편한 마음으로 자리다 온 것 같습니다 한동안 수련회 문화가 가서 좀 고생도 좀 한다 훈련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갈수록 애들 수련회도 좀 숙소 좋은 데 가야 가고 그런 분위기였어 맞아요 고생하는 맛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청년부 때나 학생 때나 갔던 수련회 중에서 기억나는 그런 수련회 있습니까? 다 기억나는데 수련회는 뭐 다 좋았지만 다 기억나요 그때는 체력이 돼서 그랬는지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했었죠 수련회가 체력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시원한 카페에 앉아서 바다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갔던 파이디온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파이디온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했었군요 네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 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나와서 둘째 날 저녁이 제일 뜨겁잖아요 부흥회처럼 막 이렇게 하시는데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면서 전에는 장로님이 본인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차 키까지 강대상으로 나와서 내 모든 걸 드립니다 하고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이야기가 십 몇 년 넘게 지난 지금도 말씀을 듣고 어떻게 자기 차까지 이렇게 내어드릴 마음이 있지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에게 올라가실 때는 운전해주세요 라고 장로님이 너무 힘드셔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와 저는 중고차들이 칠려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가 초등학생들 수련회부터 해가지고 시골 학교를 빌려가지고 그 몇 주 동안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어른 수련회 이렇게 딱 한 적이 있었어요 전교회 수련회는 아니지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한 장소에서 미리 이제 좀 가서 모기장도 치고 해야 되는데 교회 집사님 몇 분하고 저희 청년들 한 3,4명하고 그 전주 한 주 전에 미리 가가지고 한 3일 동안 그 학교 전체를 막 모기장 치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뭐 어른들하고 가니까 약간 꼰대들하고 가서 뭐해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때 집사님들이 너무 재밌다는 것도 그때 알고 수박 깨 먹고 낚시하고 또 와서 또 노동하고 수련회도 수련회였지만 그게 정말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 저는 약간 천국 같은 그런 느낌 천국엔 반드시 수박이 있어야 되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개천도 있어야 되고 수박은 깨서 먹어야 되고 되게 특이한 거는 수련회를 갔다 온 날에는 무조건 너무 무서운 악몽을 꺼요 진짜 거의 한 100번 가면 95번은 악몽을? 네 너무 힘든 꿈을 꿔요 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이제 진짜 수련회에서 성령은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너를 한 번 더 딱 단련시켜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꼭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신앙적이다 저는 그 들으면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도로하자 충분히 한 거 같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수 뭔가 여유가 있어 지금 편집점을 이제 그러기도 하고 지금 일부러 속도 크게 안 내고 국장님도 몸 상태가 안 좋고 나도 지금 감기고 이러니까 지금 너무 여유로워 이거 이러다가 편집하면 10분 나오겠어요 자 오늘의 주제수단은 나의 최애 성경 인물입니다 나의 최애 성경 인물 예수님 빼고인가요? 네 예수님 빼고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치트키라서 저거 왔는데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것도 기억나는데 예전에 저 중고등부 때 어떤 자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래서 결심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연애를 하기로 했다 진짜 사랑을 자네는 예수님이랑 사귈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아무도 연애도 안하고 안 사귀고 먹이 퀴할 거라고 그때까지 와 자매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형제들은 어떻게 하냐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 하면 또 적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 제가 1순위로 적어온 이유가 사실 간증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청년 때 신앙의 깊은 회의가 찾아왔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한데 나랑 어떤 상관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어지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쭉 따라가는데 나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라는 말에서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유셨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단 1순위로 적어왔는데 빼고 하라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한 번씩 생각하고 감사와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들은 저희 신앙의 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네네 또 국장님이 하셨던 그런 고민들이 조금 지성이 깨기 시작할 때는 다 하는 고민들이라서 그 답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이 아닐까 정답지 예수님 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두 사람 적어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두 인물을 제가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 야고보 그리고 바나바 두 사람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초대교의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나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내놓잖아요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수용하고 다른 장에서 좀 봤을 때 야고보가 많이 언급 안 되는데 언급될 때마다 초대교의 최고 지도자의 모습으로 언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 초대교의 최고 지도자인데 없어 뭐가 없어 오히려 그 기록이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김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해서 저 야고보 좋아하고 바나바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 마가 때문에 바울과 논쟁이 생겼을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따로 떠나잖아요 저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서유니온이라는 이런 말씀 사회 공동체에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이 우선이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막 일하고 뭘 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바나바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아마 마가가 약했던 것 같은데 그 약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바나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게다가 또 그 사건 이후로 또 카메라는 바울을 따라가잖아요 네 또 사라지죠 바나바가 사라지는 존재 네 하지만 묵묵히 기록 이면에서 열심히 숨쉬고 움직이는 또 사라지로서 바나바가 꾸준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뒤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데 특징이 비슷하네요 네네 그래서 둘 견주다가 둘 다 얘기해야겠다 하고 둘 다 적어왔어요 근데 국자님도 그러셔서 그런지 뒤에서 묵묵하게 저희 직원들 커버 쳐주시는 그런 역할들이 맞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갑자기 갑분 띄워줌 이런 거 저 어색해 이거 잘라주세요 그 얘기 편집해 주세요 아이 이런 것도 올려야죠 네 저도 사회생활 잘해야 되는데 저희 최애의 성경 인물을 에스더로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때 했던 성교단체에 학교마다 이런 슬로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대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학교 슬로건이 이민족의 에스더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구절이 유명해서 저 딱 거기까지만 알았었는데 한번 에스더로 전체를 쭉 읽으면서 본인의 자리에서 정의와 선을 위해서 최고의 용기를 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도전을 하고 또 그 결과까지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것 그게 되게 깊게 와 닿더라고요 사실 요즘에는 나의 어떠한 시간과 노력의 이런 헌신이 쉽지 않은 때인데 길에서 뭔가 힘든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을 내가 섣불리 도왔다가 잘못 엮이면 아니면 뭔가 내가 가까운 사람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알아서 잘 하겠거니 그러니까 나의 안위만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에스더 이런 모습을 보면 나도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주변을 어떻게 하면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그만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애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축복을 받았다 이러시면서 야곱의 축복을 주신다고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아 하면서 그 야곱이라고 이름을 들어 놓고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 내가 뭐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스윙 받고 이런 꿈을 꿀 때였는데 어머니나 대화하다가 다시 들어 보니까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조금 신앙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봤을 때여가지고 인간적으로 야곱을 보면 진짜 매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온갖 일생이 거짓과 모략과 실수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빼고는 완전히 그냥 사기꾼이어서 아니 뭐 이런 삶을 산다고? 막 이러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때 당시에 그거 깨달으면서 근데 제가 이제 쭉 살아오면서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기적이고 온갖 얍실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제 안에 가득한 거예요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야곱을 가지고 손가락질할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런 야곱에 끊임없는 어떤 술책과 자기를 속이는 사람 만나서 대항하고 싸우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어떤 인생 속에 온갖 풍파 속에 결국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를 제가 진짜 한번 퐁퐁 울었었거든요 47.8절이거든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9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는 거야 자기의 그 온갖 거짓말을 하고 당하고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아들이 팔려가고 죽음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이런 인생을 계속 한 거잖아요 그 피곤한 인생을 내가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라고 여기서 토로하듯이 딱 내뱉는 자기를 소개하는 그 모습에 야곱이 그걸 자기가 그걸 알았구나 자기가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았구나 자기에게 어떤 그런 치근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구나 무슨 인간적인 감정이 딱 느껴지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카나오는 거예요 진짜 펑펑 울었었거든요 이거 읽고 나서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음을 복 받는다 뭐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랐고 그런 것들을 꿈꾸는데 우리가 잘 아는 4대 족장인 한 명이 야곱도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안녕한 그런 삶을 삶만 추구하는 것이 옳은 우리의 기도고 신앙생활일까 이런 질문들을 그때 처음 던지기 시작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로가 좋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고 힘든 사람들 참 많더라 그래서 야곱이 고백했던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을 늘 제 안에 두고 사는데 야곱이 애처롭고 가장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만든 요소 중에 또 하나는 아내가 4명이었다는 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또 가위바위보 아니 우리 짠 게 아닌데 저희 지금 3주 연속으로 첫방 다위를 지금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제가 1번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2번 저 오늘 마무리 담당입니다 마무리 저희가 계속 나라들의 심판 선언 희망 나라의 심판 선언에 대해서 계속 목상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심판에 대한 얘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대의 강국이고 이 말씀을 듣는 그 상태에서는 어쩌면 이 말씀 자체가 메시지가 현실감이 없는 그런 메시지였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선언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오늘날 어떤 나라와 바벨론이 그 파워가 비교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하면 보통 대부분 다 미국 떠올리고 요즘에 중국도 많이 강해지고 러시아도 다시 예전처럼 강해지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강대국들의 말에 따라서 경제도 휘청휘청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강대국이라는 것이 그 존재가 이렇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 하면 그 당시에는 왕정시대의 나라들인데 그런 곳에서 파워를 가진 나라가 서로 침략하고 먹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바벨론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실 때 거침이 없거든요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온갖 비하와 뭐 이런 것들을 섞어가면서 완벽한 진멸과 멸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리 강한 것도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까지 바벨론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영원한 것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는데 인간의 교만은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제가 뭐 한 사람으로서 미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뭐 러시아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과 싸울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물질 중심의 세상과 또 그런 유혹 속에서 싸움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까 저희가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졸음운전 얘기하다가 뭐 어떻게 하면 졸음운전 안 할 수 있나 얘기하다가 저는 뺨 막 때리고 입에 뭐 상처난 거 있으면 막 그거 일부러 뭐 만지면서 깨우고 저 요즘 어깨가 안 좋으니까 가동 범위를 더 넓혀서 막 고통을 주면서 잠 깨고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서영 가사님이 자기가 아는 잠 깨는 방법이 있는데 5만원짜리 몇 장을 들고 창문을 내린 다음에 이걸 창밖에 손을 내밀고 그러고 달리면 졸면 날아가니까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만큼 저희들에게 돈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 진짜 100% 안 잘 거 같은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가 진짜 돈 정말 중요하길 생각하지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마음들을 늘 접할 때마다 참 그놈의 돈 그놈의 돈 그놈의 돈 이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 따라 돈에 대해서도 잘 정의하고 오늘날 그 돈에 대한 가치들과 잘 싸워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됐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할 것에 목숨 걸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가슴 떨리는 그런 메시지에 삶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목상을 해봤는데 그 예전에 부모님한테서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꼭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보라고 아니 그거 되게 부정적인 멘트인데 아니 그러니까 사원가사님 그러니까 뭔가 감당하기 힘드셨겠죠 저의 무언가를 부모님 판단할 그 선택은 옳지 않은 건데 해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 이럴 때 어겁니까? 깨물면서 그거는 너가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넘어져봐 그 좌절을 경험해보고 뭐가 옳은 건지 스스로 판단해봐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옳았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가지마라 이거 하지마라 해도 끝끝내 그걸 따르지 않는 본인의 자녀들을 보면서 한번 그 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방법은 심판과 멸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신 것 같고 그래서 부모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겹친다는 걸 느꼈고 사람이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술과 담배는 과다하게 많이 하면 몸에 좋지 않다 굳이 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근데 저 친구가 질이 안 좋아 보이는데 굳이 가서 같이 놀다가 이건 아니다 싶다 이런 거는 내가 경험해보고 사람을 알아가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자 걸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간접적으로도 아니면 나의 멘토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영적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그래 이건 간접적으로도 뭐 아니다 싶은 거는 잘 분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불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만져봐야 되는 경우는 띄어봐야 알아 띄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단련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윤 간사님 잘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 그 당시에는 네가? 처음에는 약간 그런 이 버전의 순한 버전이었는데 너 지금 결혼해?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애초에 저희 어머니는 스물일곱 살에 다 결혼 하나가 목표였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건 아니었구나 네네 일단 제가 그 목표를 채워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상취자 네 결혼은 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지금도 저도 가끔 보잖아요 보면 당연히 뿌듯해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 이제 결혼시키길 잘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어땠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드디어 너가 너 같은 아이를 볼 때가 좋구나 이러실 수도 있죠 뭐 할머니가 이제 아예 안고 어이구 내 손 좀 내 복수 좀 해주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또 8절 이하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딱 그 중간에 이스라엘의 회복 말씀이 들어 있어요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 그 열방 심판 말씀 쭉쭉 묵상해오면서 몇 번 반복 됐잖아요 이집트 심판 얘기하시고도 바로 그 끝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 열방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열방의 심판도 있고 또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제 그렇게 맞물려 있는데 과거에는 제가 좀 신앙이 많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역시 하나님이시다 자기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얘들을 패서 구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크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부끄러워지고 만약 진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생각해 나갔냐면 그러니까 열방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이 맞물려 있는데 두 가지 전제가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됐을 때 하나님이 열방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더라 첫 번째 전제는 열방의 죄가 심판의 레벨을 충족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내 자식 패서 그래서 너가 너 때린다 사실 내일 묵상 보면 약간 그런 느낌 나거든요 너가 내 백성을 괴롭혔어 너 내가 이제 벌 줄 거야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 하루도 넘어가면 하나님이 바빌론을 왜 심판하는지 진짜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교만과 오만 때문이다 교만과 오만이 그게 달아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지경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심판의 레벨이 충족되어야 되고 또 하나의 전제는 이스라엘의 회계 두 개가 딱 맞물려지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 저는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두려우면서 한편으로는 따뜻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70년간 너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말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기 때문에 70년간 부끄러워해라 그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죄책을 면하려고 하지 말고 70년간 그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라 그게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삶이고 그 삶의 회계다 그리고 감사하기도 사실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은 그 일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70년 후에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시온으로 가는 그 길의 방향을 물어서 찾아가잖아요 시온에서 안 태어난 사람들이야 시온의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들이지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런 부끄러운 잘못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그 부끄러움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안고 견디고 70년 만에 길을 물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용을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오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다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간 오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내가 내가 막 욕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러지 말고 오늘 묵상하면서 저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아니라 뭔가 잘못했다면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용기다 사실 기독교 공동체라는 건 결국 관계의 공동체잖아요 얽히고 석힌 관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나한테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만 자꾸 나빠 보이고 악해 보이고 그러다 보면 나도 어디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뒷얘기하고 욕하고 그게 오만함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보니까 제가 뒤에서 남욕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부끄러움을 여기까지 끓여 올려놨어요 남욕하는 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재밌는 것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근데 결국에는 욕하고 이런 게 저의 공급 스킬이라서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뒷얘기 안 하고 남욕 안 하고 살겠다라고 약속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발견했을 때는 그 죄책을 안고 그 부끄러움을 안고 좀 견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눔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또 나눔 모임에서 함께 이렇게 나눔 하시면서 즐겁고 또 유익하고 은혜 되는 그런 나눔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간 또 편안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